자 녹화가 진행하고요. 자 세번째 에피소드 가겠습니다. 아 첫번째 에피소드는 뭔가 처음에 되게 막혔었는데 이제 두번째 에피소드는 너무 쉽게 깼어. 금방 깨더라고. 자 세번째 에피소드는 뭘까 갑자기 웬 병 같은게 걸렸지? 눈동자가 확대됐고 안 움직여죠? 뭐야? 어? 아까 여기 뭐 떴는데? 오케이 체온 정상이고 심박수 10초 동안 맥박을 책 써요 12초 동안 6초 동안 3초 동안 0.1K 0.1K 1.2K 0.1K 1.3K 0.2K 0.2K 제 발사는 부터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hospital에 도착합니다. 그 안티듬.. 내게. 그 안티듬? 그니까 당신은 부수하셨습니다. 지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치지 마. 안 말해, 당신은 이것을 자신에게 말했죠. 헬로크와 그가. 내가 도착했죠. 홈스, 생각하시다면 내가 안 돌아가서 집에 가게 했죠. 무엇이 도착했죠?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어떻게 보면 unhappi ending Lestrade yes they were both in the bath but what as I said and they were tied together you are lacking imagination inspector well no I'm not anyway there was a banner flapping about in the boat with the RMS Oceanic printed on it and signed by the Merry Men the Oceanic isn't that the largest steamer ever built yes these two young banker chaps are sons of the owners of the white star line the company that built it I'm not interested in politics Lestrade I'll keep it then here's another one that's a bit more complex and maybe to your liking it's a murder but we're unable to find any weapon we haven't touched anything is that the Roman baths in Strand Lane a murder a vanishing weapon the Roman baths that's for us what's and fetch your hat 1 1 1 2 2 2 2 2 2 2 3 2 3 3 3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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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9 9 9 6 6 6 6 7 7 8 9 9 10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2 12 13 14 15 음.. 싱거품이 없었더라 싱거품이 없었더라 싱거품이 없었더라 맞은편실에 있다가 저쪽 맞은편? 오케이 샴페인 술뼈 샴페인 술뼈 녹아내린 얼음 샴페인 술뼈 샴페인 술뼈 샴페인 술뼈 샴페인 술뼈 좋은 lord, Holmes. 아, 특별히 로맨 피콘시의 죽음을 죽였다. 근데 너는 거의 한 시간 전에 있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눈이 파여져있어. 눈이 파여져있어. 눈이 파여져있어. 몇 가지 관통했대? 손수지.. 손톱? 30분까지 한 시간 전에 죽었다. 한 시간 전에 죽었다. 한 시간 이전에. 1-2차 산책하고. 그 HP는 어디 갔지? 아, 왓슨. 그리스는 뒤로 배라올서. 반지를 꼈다. 흠.. 그리스의 색은 안ствен하지 못한 것 같다. 이 호의는 좀 크고. 마지막으로 livre. 그곳은 어폭력 있는 곳이 흔한 것을. 아빨의 문화가가 있는 것입니다. constable, 우리의 몸을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다가게 될 것입니다. Mr. Holmes? 우리의 몸을 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다가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Mr. Holmes. I was wondering, Holmes, it's fairly reckless to carry out a murder inside a closed chamber. 초자연적인 상상, 나를 끌어내려는 사자 이동 뼈 이동 왈 저 사람은 뭔가 의심이다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가 부족 hat 착용자는 근지라 이건 뭐지itar 네 감사합니다.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가 필요해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혹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좋은 하루, Mr. Phillips. 제 이름은 Sherlock Holmes, 그리고 저의 고객님, Dr. Watson. 당신은 당신은 우리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sir. 당신은 우리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sir. 저는 6.30 이 아침 아침에, 그리고 제가 이 물을 열어드렸습니다. 제가 정보를 지키고, 그리고 이 물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 브라지어는 아직 붉은거였다. 그들은 붉은거였다. 네. Sir Gregory 요청하셨습니다. 들어간지 20분만에 비명소리가 났다. 이 시대에는 전화기 같은 게 없어서 문이 있으면 교찰로 달려가야 되네. 이 시대에는 전화기 같은 게 없어서 문이 있으면 교찰로 달려가야 되네. 이 시대에는 전화기 같은 게 없어서 문이 있으면 교찰로 달려가야 되네. 당연히, 선생님. 이 창문은 많이 소리가 나요. 변경실실에 있는 샴페인은 아이스가 있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곳에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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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중요한 수도 있...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도 뭔가 선한 이미지야. 혼자서 머리를 깎음. 목 쪽에 상처가 있어. 풀을 먹인. 결벽증. 반짝이는 단추. 이건 뭐지? 오늘 보낸 전부. 주름살. 가볍게 펜 주름살. 가볍게 펜 주름살. 가볍게 펜 주름살. 이건 뭐지.. 저는 주에서 히스파이 있는 곳에 남겼어요. 제가 주의를 받은단은 빈을 넣었거든요. 근데... llam했으면, 저는 이 번ikel에 안 찾았거든요. 샴페인은 가난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는 모르겠어요. 왜... 어떤 상황이면 놀랍까? 어떤 상황에 참여했는지 알 수 있었나요? 어떤 방안을 고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나요? 다른 방안을 고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까? 네, 전... 도양학협원 아침에 보낸 전부 도양학협원 아침에 대해선 소지품을 조사하라 소지품은 경찰서 증거실에 있겠죠? 로드니 벤클리프 로드니 벤클리프 로드니 벤클리프 로드니 벤클리프 로드니 벤클리프 로드니 벤클리프 드디어 발견해냈어 역ís 역새 길이 남을 날이군 흫 저게 무슨 의미일까? 저게 무슨 의미일까? I am sure that you must, Constable. 곡선형의 칼날에 관통당한 우측 인구가 파열되었다. 과다출혈로 사망 우측 폐의 3층 옆에선 점액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상처가 발견되었다. 부패한 밀하나 물기가 없는 상태로 부패한 음식물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드디어 발견했어. 역사에 길이 남길 길이 남을 날이로군.